네, 미주미 뭐야? 만지시마, 만질수록 좀 이상해져 아유, 진짜 아, 이렇게 됐군요 우상향 뭐야, 우상향이 아니라 미주미 4차 투자공간 오는 26일 오는 26일 오후 4시입니다 콘텐츠에 집중하겠습니다 어떻게 콘텐츠에 집중하라는 거야?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까? 네, 오늘 콘텐츠에 집중하겠습니다 26일 오후 4시 미주미 채널 들어가셔서요 영상 밑에 더보기 누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생기긴 잘생겼다 제가요? 머리를 그렇게 개판 쳐도 얼굴이 받쳐주니까 볼만 보통 사람이 저렇게 하면 지금 방송 퇴출이야 40대 후반에 잘생겼네 어떻게 된 거지, 머리가? 여기 좀 괜찮나요, 이제? 그냥 가 네, 알겠습니다 빨리 가 그러면 뉴스삼부터 저희가 하나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삼 첫 번째 뉴스는요 우리나라 미국의 연준이 있다면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비오케이 네,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후보자가 정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말들이 많네요 뭐, 임명 과정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게 뭐 이 정부가 해야 되냐 다음 정부가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되는데 커뮤니케이션을 했다 그러고 저쪽에서는 제대로 안 했다 그러고 그런데 어쨌든 근데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논란은 뭐 제가 다룰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후보로 지명이 된 이제 총문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IMF라고 우리가 통상하죠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 이게 뭐 국장이면은 사실은 이제 기재부라든지 이런 데 보면 차관보 밑에 국장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대기업 기준으로 보면 부장 혹은 이사 뭐 이런 정도 직급 아니냐 국장인데 이 IMF의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굉장히 고위직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이게 한국분으로서는 뭐 가장 많이 상위 직급으로 올라간 케이스라서 어쨌든 그 인증 과정에 뭐 커뮤니케이션 이런 걸 떠나서 이론과 실무, 국제 경험까지 두루 갖춘 경제 전문가라는 데는 여야 또 입장에 관계없이 다 인정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물가 상승이라든지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에 대항할 통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 후보자의 통화 정책 성향에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 어쨌든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인정받는 분이라는 거는 뭐 학계 또 금융계 다 공통된 의견인 것 같아요 60년생입니다 충남 논산생으로 서울대 경제과를 졸업하고 하바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죠 서울대 졸업 당시에 최우수 성적으로 총장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국내 학계에서 처음부터, 초반부터 천재 경제학자가 나왔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분이죠 거시경제, 금융경제, 한국경제학을 전공을 했고요 예를 들면 자본시장 현안이라든지 금융감독 시스템, 국채은행 민영화 이런 부분에도 조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미국 로체스터 대학의 조 교수를 역임했고 세계은행 개권연구원을 거쳐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일을 한 바가 있죠 2004년도 참여정부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에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을 한 데 있어서 이명박 정부 때 세간에 많이 알려졌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분과 인수위원으로 일을 했고 2008년 3월 달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어요 이게 차관급이죠 그래서 MB 정부 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그러니까 차관급 고위관료를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IMF 쪽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2011년부터 3년 동안은 ADB라고 아시아 개발의 수석이코노미스트죠 여기서 이렇게 활동을 했고 2014년부터 IMF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정평이 있는 정통경제학자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행정가로서도 경험을 가진 분이죠 이주열 총재가 이제 이달 말로 이제 물러나는데 이주열 총재하고도 굉장히 막역한 사이로 알려드리고 이주열 총재의 연임 3년임이라는 건 거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정부가 누가 되느냐 예를 들면 새 대통령이 어떤 분이 되느냐에 관계없이 이창용 국장은 다음 한은 총재로 계속 하마평에 올랐던 분들 중에 가장 유력했던 분 중에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절차상으로 보면 한국은행법 33조에 따라서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 청문 절차 이런 거를 해보면 이게 아무리 짧게 잡아도요 한 16일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국회에 또 가야 되고 그런데 지금 이총재의 임기는 8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은행 총재가 공백 상태가 한 열흘 가까이 생길 거다 그런데 열흘 생긴다 하더라도 통화 정책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4월 2일이에요? 연기가? 네 이주열 총재가 그렇습니다 3월 말자로 이제 끝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마 청문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제 관료로서도 검증이 됐고 뭐 학자로서도 인정받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SK증권에서 그러면 이분이 어떤 성향을 갖는가 이렇게 금속이 좀 됐습니까? 전망보고서를 냈는데 최근 금리 중심의 통화 정책 중에서 고조가 됐고 물가 부채 제어와 같은 금융 안정이 필요해서 금리 인상 정책은 유지할 전망이다 이렇게 봤는데 최근에 이주열 총재가 취한 지난 1년간의 한국은행의 스탠스와는 대비해서는 조금은 덜 매파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수정부가 또 출범하고 있는 시기니까 보수정부 통상 좀 덜 매파적이죠 그리고 현재 금통위원회 구성을 보면 7분 중에 주상영 의원 등 2명을 제외해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매파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시장에서 그래서 그런 정도의 밸런스를 맞춰주지 않겠냐라는 기대도 시장에서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창용 새 한은 총재 후보가 과연 현재 같은 어떤 굉장히 금리가 중요한 경제 상황에서 어떤 통화정책의 기조를 낼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만큼 우리가 통상 지금 새 정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통화정책의 수장인 한국은행의 새로운 총재가 탄생하게 되는 시점이니까 시장에서는 과연 이분이 어떤 통화정책을 취할지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 아무래도 국제적인 감각 IMF 또 ADB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연준의 스탠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금리를 선제적으로 세 번 우리는 올렸기 때문에 조금은 정책적인 여유 버퍼를 가지고 출범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주열 총재가 이 임사와 비슷하게 어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도 과잉 유동성에 대한 통제 그러니까 금융 완화에 대한 것들은 계속 좀 제약해 나가야 된다 본인이 이제 선제적으로 금리 올린 것들에 대한 스탠스는 당분간은 좀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창용 국장에 대해서는 워낙 뛰어난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예를 들면 메파냐 비둘기파냐에 따라서도 우리나라 금리가 많이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니면 미국의 금리에 어느 정도 정해진 거에서 약간의 뭐 아무래도 미국의 연준의 스탠스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기축통화국이고 우리나라의 어떤 환율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바로 주니까 그런데 성향도 중요합니다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이게 경기 살려야지 이렇게 스탠스를 취하는 분도 있고 또 이주열 총재의 하반기처럼 후반기처럼 중앙은행의 기본적인 역할은 인플레이션 파이터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경제를 물들이게 되면 굉장히 구조적으로 취약해지고 그러면 경제가 퇴행할 수 있다는 시각을 가진 분들이 중앙은행 가중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한국은행도 사실은 전통적으로 보면 우리 차현진 국장 차현진 작가하고 강의 시간에도 배웠지만 독일의 어떤 분데스방크의 중앙은행 기조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분데스방크라는 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쟁 이후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거꾸면서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스탠스를 취하는 전통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란은행이나 미국의 연준의 스탠스보다는 분데스방크류의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 7,80년대에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조가 중앙은행가들에게는 더 강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중앙은행에서 해야 될 업무의 본령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이주열 총재는 매파였어요? 비둘구파였어요? 상황에 따라서 좀 변했습니다마는 최근 1년 매둘기? 굉장히 매파였죠 매파였어요? 굉장히 매파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공동주택 대체로 아파트가 많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공시가격이 작년 비교해서 한 17% 넘게 오른다 이런 뉴스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포함해서 전국의 공동주택 가격을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2020년 대비 2020년 대비한 거죠 그래서 17%가 올랐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사실은 두 자리 수치로 오르는 게요 정말 이례적인 거예요 2021년 이맘때 19%가 올랐거든요 19.05%가 올랐는데 2022년도에도 17.22%가 올랐으니까 얼추 했을 때 2년 동안의 상승률로만 봐도 거의 40%죠 어마어마한 거죠 공시지가가 이렇게 오른 겁니다 그러면 예년에는 어땠냐 2017년도에 4.4% 올랐고요 2018년도에 5.02% 올랐고 2019년도에 5.23%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되는데 집값이 워낙 많이 오른 것도 있죠 그런데 이제 현실화율도 높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하는 거죠 정부의 입장도 그렇고 그럼 빠진 적이 있냐 네 빠진 적이 있습니다 2009년에 마이너스 4.6% 2009년? 네 2009년에 네 이게 이제 금융위기 이후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마이너스 4.1% 그때가 부동산은 한참 안 좋다고 네 이 무렵에 최경환 장관이 빈내선 집사라고 할 때 그 무렵이죠 네 그러니까 2013-14년도에 거의 마이너스 4.1% 2014년도에 0.4%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2013-14년도가 내 집 마련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시기였다 이렇게 보는 거고 16, 17, 18, 19, 20년도까지 다 5% 안팎이었는데 2021-2022년도에 정말 폭증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작년에 19.05%에 올랐던 것이면 상승률이 1.83%포인트 낮아졌죠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시지가 제도가 생긴 이래로 2년 연속해서 두 자리 숫자로 오는 건 처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년간 합산 상승률은 36.27%입니다 이게 현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공시가격이 매년 5% 상승률을 기록한 바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과 올해는 정말 많이 오른 거죠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많이 올렸던 2007년도에 22.7% 올린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14, 15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작년 올해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보시면 최근 직간 상승률이 들어진 시도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데 인천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인천이요? 네 작년에 비해서 29.33% 인천이 많이 올랐어요? 전국에서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경기가 23.2% 올랐고 세종 많이 안 올랐습니까? 세종은 많이 빠졌죠 마이너스 4.57% 작년에 세종이 얼마나 올랐냐면 70.24%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기저효과 같은 게 좀 있었다 작년이 워낙 올랐군요 그다음에 충북도 의회인데 19.5% 부산이 18.3% 강원도도 17.2% 이런 건 아마 현실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된 것 같아요 정풀의 고향이죠 16.35% 대전 대전 충남 15.34% 제주가 14% 서울이 의외로 14.22%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별로 보면 시세가 9억 원 미만의 공시가격이 평균 17.83%가 올라서 상승률로만 보면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게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9억에서 15억 사이가 16.8% 그리고 15억 초과 고가권 주택은 15.31%로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올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현실화율을 너무 많이 시가가 올라서 1.3% 포인트만 올렸다는 거예요 현실화율도 2030년 되면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린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시세가 10억이다 그러면 2030년에는 9억까지 간다 9억까지는 현실화율을 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로드맵인데 그래서 계속해서 현실화율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현실화율을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는 조금 축소해서 1.3% 포인트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야 이거 세 부담이 엄청 늘지 않겠냐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17% 올랐으면 여기에 이게 맞춰서 다 세금 나오는 거죠 재산세 종부세 이런 거 다 여기에 연동하는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역 건보료 있잖아요 이런 것들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공과금 이런 것들이 공시지가에 재산 연기가 되죠 재산 기준으로 보면 공시지가에 연동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반발이 굉장히 심하니까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작년 공시지가로 그냥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작년 걸로 해준다고요? 1가구 1주택자만? 공시지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중에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는 작년 기준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세부담이 작년 수준으로 동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데 이게 사실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공시지가 체제와 또 과세 체제라는 게 그 해 공시지가로 이렇게 하는 건데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시지가는 올리고 작년 기준으로 해준다 그럼 언제 반영 언제라도 반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공시지가 현실이라는 어떤 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시지가 많이 올리고 물론 이제 고가권 주택은 세부담이 좀 늘어납니다만 그런 분들이 아닌 분들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의 재산세 종부세 이렇게 부담을 드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앞으로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집값이 이렇게 오르면 세부담도 어쩔 수 없이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세정부의 숙제죠 이것도 집값을 어떻게 안정할 거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남, 서초, 송파라든지 양천 이런 데 집값이 다시 오른다고 하니까 그게 서울 전 지역 혹은 수도권 혹은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어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뉴스 세 번째 뉴스까지 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총 시즌이 됐는데요 코스닥에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회사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고 주총 시즌인데 걱정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건 한번 경고를 드렸었는데 표 한번 주시면 지금 이미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돼 있는 회사들이죠 판타지오부터 쭉 UIL까지 저렇게 많은 회사들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 올해 들어서 이달 들어서 어제까지 14종목이 관리 종목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중에 선도정기를 제외하면 나머지 다 코스닥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유는 다 저기 밝혀 있는데 저건 뭐 늘상 사경인 회계사가 저런 최근 4사업 연도 연속 영업 적자라든지 자본 잠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항상 말씀드렸던 거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더 나올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전날까지 36곳의 상장사가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를 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연 공시를 내는 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감사해가지고 그냥 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연 공시를 내면 뭔가 조정을 해야 되고 뭔가 이견이 있다는 얘기니까 이 중에 아마 상당 부분은 관리 종목 혹은 상장 폐지의 사유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 중에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감사 보고서 연기를 한 제출 지연 공시를 낸 데들은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고 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되면 이제 결판이 다 대부분 나기 때문에 미리 조금 늦은 감이 있죠 이미 그런데 지금이라도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경력이사 그때 방송했던 내용 한 번 더 쭉 살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우리 박병창 부장님 또 모시러 가야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복사가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남부로 가입하여